이유를 묻지 않고 계속 가는 신앙 이유를 묻지 않고 계속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읽으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 또는 오해 이런 게 있습니다 욕은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그랬더니 극심한 고난을 줬다는 거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괜히 개고생하고 어렵다가 나중에 회복되지만 뭐하러 이런 거 경험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욕기 잘못 읽으면 적당히 믿자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도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그러니까 도식이 이런 거죠 욕기 제일 잘못 읽는 게 세 장 딱 있는 거라잖아요 1장, 2장, 42장 이유 없는 고난 그 다음에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있네 두 배의 축복 그러려고 하면 욕기 뭐 이렇게 쓰겠어요 욕기는 그 내용이 아닌데 욕기의 주제가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욕기의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발견 욕기하고 제일 비슷한 신약성경은 로마서입니다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아는 깊이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욕의 앞에 내용들을 보면요 약간 자기의 비슷한 게 있어요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욕은 기가 막히게 포장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틈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용의주도하게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때문에 자기의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자기의의가 강한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욕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의 빛을 가지고 욕기를 읽는다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균형 잡힌 성도예요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 온실 속에 있는 믿음 같은 건데 한번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봤더니 욕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굉장히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믿음이구나 여기서 어찌 보면 자녀들 죄질까 봐 잔치하고 난 다음에 번제들이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엄청나게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쉽고 실제로 보십시오 나중에 우울증 증세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게 욕이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흔들어 보니까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네 믿음이 그 정도의 그런 쇼윈도 형의 믿음에서 진짜 은혜를 아는 하나님과 연결된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죠 우리도 욕기 전체를 살펴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그런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수라고 그랬어요 우수는 애돔 땅입니다 애돔이 누구죠? 애서 애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친구들도 다 애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돔에서도 이렇게 믿음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는 뿌리가 어디야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애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온전하다 말을 쓰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 사실은 온전이라는 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온전했다 진짜 온전했냐? 나중에 진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부자였다 이거 설명해야 되나 양이 7천마리 많다는 거죠 낙타 3천마리 많겠지 소 500결이 결이니까 곱하기 2죠 천마리 암낙이 500 종도 많고 그러니까 사업도 성공하고 대단한 부자였다 거기다가 또 내면도 설명하잖아요 자녀들이 아들 고백 딸 대신 있었는데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 없었다는 거죠 잔치할 때 아들끼리만 모여서 잔치한 게 아니라 누이들도 왔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 칠 때는 꽤 괜찮은 의식이 있는 집안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명수대로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죠 이 욕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 애들도 힘들 거예요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죄 진 게 있어 없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배드리고 갖다 불어 뭐 이러고 이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은 강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일상 그래서 고린도우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게 뭐냐 자연스럽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유별나게 튀지 않냐고 약간 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 사람들은 잠깐 튀려 그래요 보여주려 그러고 근데 진짜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나 겉으로 볼 때 흠잡을 수 없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바리세인 신앙 같은 느낌이 들고요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무 온실 속에서만 자라있는 신앙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당의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오 낙타가 3천마리오 초바가 500결이오 암나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겉으로 보거나 내적으로 보거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거 억지로 하는 것 그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냥 탁 맡기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온전한 신앙인데 어떤 정도로 보면 시험이 오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왜 걱정이 되죠 이게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누구 말을 들어서 상처를 입어요 상처가 많다는 게 뭐예요 온유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너무 힘이 들어간 신앙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불안한 신앙이지 옆에서 쳐다보기도 불안해 본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흔들들드는 신앙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 뭔가 이렇게 흔들리면 부인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면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냥 온전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통과해야죠 광야를 그래서 증명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성장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게 온전한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마귀에게 자랑하려고 시험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제는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는 지가 열심히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지롱 그거예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만 하만이 자기가 뭐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주시잖아요 불임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생긴 게 마귀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을 펼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좋은 일을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천상 모임이 있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천상 모임이 어떻게 마귀를 불러내는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점검을 할 게 있는데 이런 거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마귀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귀신론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마귀가 했대 귀신론 기침에도 마귀 그 사람들 같으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것도 귀신이겠네 이것도 귀신이고 무좀도 무좀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맨날 귀신이래 다 귀신이래 제가 눈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들으면 억울해한다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했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욕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나라 해 그러면 욕하게 만들었대 아니야 자기가 욕한 거거든요 자기 죄까지도 마귀가 뒤집어 씌우니까 마귀가 억울하지 그건 내가 안 했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지적론과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과대평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거를 또 반대로 가서 너무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마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나 귀신을 만난 적이 없다나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동행하니까 같이 걸어가니까 안 보고 이런 거지 한번 돌아서 와가지고 대적해봐요 만약에 마귀가 하는 일을 대적을 한번 해보라고 시퍼렇게 마귀가 살아있죠 대적하다 보세요 마귀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역사예요 그래서 아 마귀가 살아있구나 이게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도 잘못이고 과소평가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존재한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존재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불려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참소하는 거예요 식의 질투 참소 그래서 마귀는요 여기 보니까 참소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잃는 것처럼 말하는 거 참소는 뭐예요? 과장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없는 거 잃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작은 거를 큰 것 같이 이게 참소 아니에요 마귀는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무제하지 않아요 먼저 그런 거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탄의 무소무제하지 않다는 거는 이런 것도 같아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마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장 보니까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정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 있으면 두루다니며 그러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두루다니며 그래서 마귀가 강한 곳 약한 곳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충만하게 계시지만 마귀는 안 그래요 센 곳 약한 곳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집회나 뭐 이렇게 다녀보면요 제 특징이 그래 난 일본이 안 맞더라고요 나한테 일본 공항에만 딱 나리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띵해 귀신이 많아서 그런가 봐 800만 년에서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 참 힘들겠다 이런 느낌 제가 인도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뭔가 이렇게 머리 아프고 우리 선교팀이 제가 안 갔을 때 그때 아마 선교팀이 축제할 때 갔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피리 부르고 북치고 난리 차가지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선교 가니까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참여하고 하니까 이제는 낙타성 같은 데 가보면 교회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가면요 거기 가면 또 머리 아픈 지역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무소무제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나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니까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베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12절인가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제한적으로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여러분 보면 꽤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탄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사탄은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를 막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성교를 많이 다녀보니까 느끼잖아요 아니 우린 다 알잖아요 저거 왜 저래?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방해할 때 보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되게 멍청하다 이걸 왜 모르나? 사탄은 사랑을 몰라요 또 사탄이 모르는 게 뭐냐면 믿음을 모르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거 그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고 마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배 능력이 뭔지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모여서 저녁뼈 도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왜 저러나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생명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헛소리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능력이 뭔지 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시죠?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럼 우리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해 못한다 그러는데 마귀도 이해 못해요 마귀는 그냥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뿐이지 마귀는 절대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마귀는 절대 믿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가 모르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마귀가 엄청 당황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예측을 못해 쟤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사랑으로 추구 말해주면 시험이 안 돼 왜냐? 마귀가 모르니까 시험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요 믿음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거기서 세상이 굳이 이 땅을 말하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잘하는 건 뭐예요? 돈, 욕심, 쾌락 이런 거 마귀 전공이거든요 그런 거 갖고 뭐 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읽어가지고 함정 놓고 넘어뜨리고 깨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미스테리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밀스러운 교회 마귀가 전혀 모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들 있죠 믿음, 사랑,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걸 강조해 그걸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기초로 모임이 되면요 마귀가 몰라요 우리 거를 모르고 손도 못 대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백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려고 해요 마귀가 모르는 믿음 마귀는 모르잖아요 마귀는 믿음을 모르니까 굳이 아는 게 뭐예요? 여기 까닭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종교의 기본 주제죠 인과응보 마귀는 그것밖에 몰라요 이해는 눈에는 눈 마귀는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항상 어둠은 주고 기부엔 테이크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마귀에게 다 읽히는 신앙이에요 마귀는 그거 전공이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시험이 그치지 않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사랑, 아가페의 사랑 마귀 이해 못해요 믿음, 절대 믿음 마귀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게 제한적이라니까요 까닭없이 그래서 마귀가 읽히는 거 하지 말고요 마귀가 전혀 모르는 거 하면 마귀가 두 손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우와께서 사탈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우와께서 사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지라 사탄이 여우와께 대답하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우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고 여우 앞에서 물러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욕으로 하여금 사탄이 모르는 영역으로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탄이 몰라요 손도 못 대요 꼼짝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나오죠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탄이 모르는 걸로 채워야 돼요 사탄이 손대지 못하는 걸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알고 있는 까닭없이 인과응보, 원인론, 인과론 이런 걸로 신앙을 채워나가면 항상 시험이 그치지 않고 사탄 손바닥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깨버리는 인생 그게 진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라는 거니까 한 거죠 이건 내용도 그래요 계속해서 말하는 동안에 시험이 오고 깨지고 죽고 망하고 돈 다 날리고요 애들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잠깐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신앙은 반응이거든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를 묻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시간 다 지나면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쪽에 차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차 1차 인도선교 2차 인도선교 이런 걸 무서워해요 차가 뭐예요 14차 인도선교 그러면 15차 가는 거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계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왜 다윗을 무서워했어요 다윗은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니까 바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 이렇게 했잖아요 도망칠 때 시무이가 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얘 좀 생각했다 그러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잖아요 나도 죄를 졌지만 내가 저놈보다 죄졌나 우리 죄를 갖고도 비교해요 아니 저놈이 더 나쁜 놈이지 내가 죄를 50졌다 그러면 저놈은 죄를 한 100정도 짓는 놈인데 100정도 짓는 놈이 50진 나한테 욕을 해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면 삼정에 빠진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원통함을 여왁께서 감찰하실 거라고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고 하나님과 엎드리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배웠던 거 민숙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죠 모세에게 그래서 대장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랬더니 민숙이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은혜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엎드리면 그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때 있지 말할 게 두 가지 입은 다물고 엎드리라 입은 다물고 엎드리라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한다고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얘기들 이거 잘한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문제가 뭐죠? 계속 안 한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와서 도전한다 할지라도 20절부터 22절까지 이거를 또 하고 1차 하고 이게 2차 하고 이 구절이 3장 4장 5장에서 또 3차 4차 5차 나왔으면 욕기 42장까지 안 나가요 한 10장에서 끝날 거라고 욕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니까 본전 다 드러나죠 뭐 그래서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의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 욕기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설을 아는 존재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존재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세 이 고백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욕이 일어나 거둣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과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잔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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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